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오늘도 사랑이 가득 찬 하루 보내에 내일도 만나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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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